지금부터 한국예술가곡연주회 138회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2월, 오늘이 송년연주회네요. 연초부터 숨쉴 틈도 없이 달려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한 해를 정신없이 지내보냈습니다. 처음 두세 달 동안은 연주자를 채우는 것도 쉽지 않았지요. 하지만 정통 한가연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힘써주신 이웃카페의 리더들의 도움이 많이 컸습니다. 또 한국예술가곡연주회 운영위원회의 연주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특히 그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특히 중간 휴식시간에는 유혈자 회장님께서 다시 여러분께 그간의 소외와 감사의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우선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년연주회의 첫 무대는 점점 더 젊은 목소리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유혈자 회장님의 이명숙씨 이한삼곡 고독을 첫 연주로 시작하여 초청 연주자이신 소프라노 김보영님의 전세원씨 송영수복 저별은으로 1부를 꾸미겠습니다. 중간 휴식시간에는 오늘 특히 신기복 선생님이 저희하고 함께 하시는데 중간 휴식시간을 시작하면서 신기복 선생님의 대표곡인 얼굴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레빈소개와 원로 작곡가에게 기금을 증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피아니스트 박은영 반주자님과 소프라노 유혈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